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말 한마디로 지 아들님이 결혼을 박살해버린 그런 할머니 데리고 왔습니다. 그럼 봅시다. 제목 결혼한다고 첫인사를 갔는데 이 할머니가 실실쳐 웃으면서 지 아들님이 전여친 이야기를 하네. 장난치나 바로 파혼이지 뭐. 꺼져. 원제 예비시모 말 한마디로 헤어지려고 합니다. 저와 남친은 결혼을 전제로 2년동안 만나왔어요. 내년쯤에 결혼을 예상하고 세상 진지하게 만나고 있던 중이었죠. 그러다 이번에 서로의 부모님께 첫인사를 드리기로 하고 먼저 이 사람 부모에게 찾아갔습니다. 따뜻하게 맞아주는게 솔직히 처음엔 뭐 나쁘지 않았어요. 좋더라구요.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다같이 화기회에 식사를 하던 중에 예비시모가 대뜸 활짝 웃으며 저한테 뭐라고 했냐면 아이고 우리 아들이랑 예전에 만났던 꽁꽁이 더 성격이 참 좋고 애가 착했는데 지금 뭐 잘 지내나 모르겠다. 뭐 이런 이상한 소리를 하는거에요. 뜬금없이. 아니 지금 이게 자기 아들 여친 그것도 결혼 인사를 하겠다고 일부러 찾아온 따지고 보면 예비 며느리 아닙니까? 그런 사람한테 이게 할 소리냐구요. 거기다가 제 성격이 좀 그런게 있어요. 뭔가 좀 불편하다 싶으면 그 불편한 기색을 잘 못 숨깁니다. 얼굴에서 티가 나요. 한마디로 표정이 썩어버리는거죠. 물론 제 나름 노력은 하는데 잘 안되요. 여하튼 이번에도 마찬가지죠. 표정관리가 안됐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에요. 처음이야 그래 말실수라 치겠어요. 그런데 그 이후로 불편해하는 제 얼굴을 당신도 분명히 봤거든요. 눈이 마주쳤다고. 그런데 그러고나 말거나 니가 불편하든지 말든지 이제 내가 심오인데 뭐 어쩔건데 이런 느낌이랄까요? 마치 일상을 이야기하듯 계속 그 여자 이야기를 해요. 밥을 먹는데. 거기다 더 실망인건 남친이라는 인간도 마찬가지. 자기 엄마가 제 앞에서 큰 실수를 했으면 그걸 얼른 말리든 무마를 하든 대신 사과를 하든 뭔가 액션을 취해야 되는데 자기 엄마 무한하지 말라고 그런건지는 모르겠어요. 같이 거기서 맞장구를 치고 있는거야. 아 그래 맞아 그랬지. 끌이 끌이 끌 이러면서요. 그래서 저는 이 두 모자의 말 한마디 때문에 오만장이 다 떨어졌는데 뭐 제가 속이 좁고 꼬인 사람이라 욕을 해도 어쩔 수 없는거에요. 남자든 여자든 자기 자식이 옛날에 만나온 사람 이야기 저는 절대 금기하라 보거든요. 반대인 상황도 마찬가지다 이거죠. 저희 부모님이 그랬어도 저는 용서가 안된다고. 게다가 그 전여친이랑 이 남자 만났던 기간 되게 길어요. 남친도 오래됐다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 역시 그 존재를 알고 있는데 굳이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해야 했냐 이거지. 그것도 야 에이 이거 너랑 몰랐지 끌 끌 끌 끌 이런 느낌으로 누구 놀리듯이 말이죠. 사람이 나이가 많든 적든 하나를 보면 열을 난다고 당신 아들보다 저를 더 만만하게 보니까 그런 소리도 하는거 아닌가요? 맞잖아요. 혹시 여러분들도 제가 속이 좁은거라고 보십니까? 남친 엄마가 남친이 그래요. 자기 엄마가 그냥 밥을 먹다가 딱히 할 말이 없으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그 이야기를 한건데 겨우 그 한마디에 너무 예민하게 반응을 한다며 되레 제 탓을 하더라구요. 안 그래도 짜증내고 정 떨어지는데 이 새끼는 아예 지가 더 등을 떠밀고 있더라니까? 그래서요. 저는 이 일을 계기로 헤어지려고 하는 중인데 솔직히 말씀해주세요. 제가 정말 이상한 겁니까? 뒤에 후기 있습니다. 댓글 1번 아 우리 전 남친 어머니 다른거 몰라도 음식은 진짜 기가 막히게 하셨는데 이렇게 되받아 쳤었어야죠. 끌 끌 끌 끌 끌 2번 그래요. 이건 그냥 헤어지는게 맞죠. 남친 말처럼 설령 아무런 악의가 없다고 하더라도 그렇게 생각 없이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는 사람이 심오가 되면 뻔하잖아. 백프로 나중에 쓰리만 나쁜 년 되고 화병 나요. 거기다 지금 남친 말하는 꼬라지 보면 너무 뻔하잖아. 남편이 되어서도 아이씨 우리 엄마는 그냥 한마리야. 너만 참으면 되는데 왜 그래. 우리 엄마 불쌍한데. 되덜 끌. 예비 며느리한테 저 따위로 하는 아들 엄마들은 지 아들내미 결혼 파토냐고 평생 옆에서 계란후라이 붙여봐야 정신 차리지. 끌 끌. 3번 사람이 나이를 먹고 할 말 못할 말 구분 못하는 것도 심각한 문제인데 그걸 또 옆에서 거들고 네가 예민해. 이 지랄로 상대 탓하는 거랑 평생을 어찌 살겠어요. 미친건가. 아니 대화거리가 없으면 그냥 조용히 밥을 먹으면서 좋아하는 음식이 뭐냐. 아이고 오늘 입에 맞냐. 이러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나이 50, 60 넘어가지고 겨우 이 정도 머리도 안 돌아가는 거야. 어? 될딜 끌. 와 진짜 아니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아들 여친 아니야. 그것도 결혼 인사를 온 예비 며느리 앞에서 아들내미 전 여친 얘기를 꺼낼 정도로 할 말이 없다는 것도 개노답이죠. 덜덜덜. 뭐야 혹시 지능이 딸리는 건가? 그런 건가? 도대체 어디서부터 욕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네. 멀쩡한 부모들도 시자가 붙으면 막 흑화를 하는 거야? 그래서 막 대가리가 같이 돌아버리고 그런 거냐고. 아니 왜들 저러는 거야 도대체. 4번. 헤어지는 거야 당연한 거고. 그 전에 복수는 하고 가야죠. 야 우리 엄만 이 얼굴 사진 보더니 내 전남침보다 못생겼대. 지도 똑같이 느껴봐야 그 그지같은 기분을 알죠. 5번. 또 꼬레 시자라고 염병. 아무리 뚫린 입이라도 그렇지 나이 처먹고 생각이라는 게 아예 없는 거야 뭐야. 거기다 미안한 게 아니라 예민함으로 몰고 가는 저 남자. 이런 것들 절대 밀어두면 안 됩니다. 알잖아요. 지옥 확정인 거. 6번. 제 전시모를 보는 것 같네요. 저런 새끼들 100%입니다. 명절만 대봐요. 대가리가 비어있는 척 연기하면서 사람 긁어대는 소리만 오지게 해댑니다. 물론 쓴이 당연히 잘 멈추겠지만 그래도 혹시나 해서 말씀드리는 건데요. 이거 절대로 진행하면 안 됩니다. 무조건 님만 사회성 제로고 나쁜 년 되는 거예요. 가족들 분위기 하나 못 맞추는 등신 취급 당합니다. 7번. 야 쓴이 조상신 어시스트 제대로 들어왔네. 이런 건 받아 먹어야지. 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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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까이. 8번. 무조건 우리 엄마가 잘못한 거다. 내가 대신 사과하겠다. 정말 미안하다. 이렇게 했어도 모자랄 판에 뭐 예민하다고? A-R-I-M. 지능이 낮은 거. 두 모자가 아주 그냥 똑 닮았네. 엄마 아들 맞네. 어. 9번. 아들 전 여친이랑 비교하면서 나는 네가 마음이 안 든다. 이걸 돌려서 말하는 건데 저거를 받아주면 미친 거죠. 그리고 쓴이 남친 반응도 마찬가지. 지도 쓴이한테 썩 아쉬운 게 없으니까 이런 거지 같은 반응이 나오는 겁니다. 밀은 두지 마세요. 후기. 저희가 주고받은 카톡도 캡처해가지고 올리고 싶은데 혹여나 당사자들이 알아볼까 싶어 그냥 글로 적습니다. 어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일이 있은 뒤에 5만장 다 탈려가지고 당연히 헤어지려고 생각을 정리 중이었어요. 그러면서 글을 썼죠. 그런데 어젯밤에 남친이 아니 전 남친 새끼가 야 아니 우리 엄마가 뭐가 그렇게 나빠? 어? 이러면서 지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나오더라고요. 밥 먹을 때 워낙 고요한 분위기라서 허전하고 민망하니까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그냥 실수로 나온 걸 가지고 꼭 그렇게 얼굴 썩어가지고 기분 나쁜 티를 팍팍 내야 되겠냐? 어? 그리고 헤어진 건 헤어진 거야. 걔는 이제 아무런 의미도 미련도 없는데 너 진짜 까탈스럽고 예민하다. 아니 왜 그러는 거야 도대체? 왜 이렇게 사람이 배배 꼬였어? 어? 언제까지 이럴 건데? 왜 화를 안 풀어? 아니 좀 젊은 네가 좋게 이해하고 상쾌하게 넘어가주면 안 되는 거야? 등등등 이 지랄을 해대는데 제가 그랬습니다. 뭐라? 내가 꼬였다고? 그럼 입장을 바꿔서 만약 네가 우리 부모님한테 인사를 왔는데 이때 우리 엄마가 내 전남친 들먹이면서 너 비교제를 해대면 넌 어떨 것 같아? 이미 헤어진 사람이고 의미가 없으니까 괜찮은 건가? 참 퍽이나 기분 상쾌하겠다. 그리고 사람이 실수든 뭐든 그 말을 한 니네 엄마도 문제가 되겠지만 그거 옆에서 안 말리고 맞짱구 치는 네가 더 나쁜 새끼야. 알아? 그래 딱 봐도 알겠다. 너랑 결혼하면 니네 엄마가 하는 말 한마디에 나를 죽일 사람으로 몰아갈 게 뻔해. 네 생각은 어떠냐? 어? 네 생각은 어떠냐고. 말해봐. 감히 아니라고 할 수 있겠어? 아니 그냥 이제 다 필요 없고 됐으니까 대답도 하지마. 그냥 그 잘난 전여친을 다시 만나든 그게 아니면 니네 엄마 마음에 드는 여자를 구해오든 어쨌든 너 알아서 하고 이번 생에 네 짝으로 나는 아니니까 우리 부모님 뵙기로 한 건 없던 일로 하고 여기서 끝이다? 그냥 각자 갈게요. 그냥 각자 갈게 가자고? 꺼지라고. 그리고 이 새끼야. 사람이 실수든 뭐든 잘못을 했으면 사과를 하는 거다. 이러고 차단하고 끝냈어요. 물론 아직까지 번호를 바꿔가며 장문의 톡으로 구구절절 해명을 하고 있는데 5만 장이 다 떨어져가지고 이젠 읽기도 싫고 포학재만 올라와요. 아니 여러분이 안 그런가요? 저를 그깟 가당치도 않은 그지같은 시짜질이나 당하면서 마음고생하려고 저희 부모님이 사랑으로 키워주신 거 아니잖아요. 내가 우리 집에서 얼마나 이쁘고 소중한 딸인데 별 그지같은 것들이 어디서 들이대. 오늘 비도 오는데 이별한 기념물으로 친구들 만나가지고 막걸리나 시원하게 한잔해야겠습니다. 댓글 달아주신 분들 모두 감사드리고요. 그럼 안녕히 계세요. 댓글 1번 저는 이렇게 강달이 있는 쓴이가 너무나 부럽습니다. 결혼 전 도망가라고 알려준 기회를 잘 잡았으니까요. 사실 저는 결혼 후에 알게 된 건데 이거 모르지도 못하고 진짜 개등신처럼 10년 동안 그래 내가 더 잘하면 되지 내가 잘못이면 되지 이러고 있다가 결국 이번에도 미친 사건 하나 터지면서 연 끊었고 혹시라도 또 가자는 말 하면 이혼할 각오하고 있어요. 여하튼 쓴이는 저처럼 안되서 정말 다행이고 참 잘했습니다. 2번 쓴이 대처가 아주 좋습니다. 이제 마무리만 잘하면 될 것 같네. 저 새끼 분명 매달릴텐데 아무리 울고불고해도 이거 절대 받아주면 안됩니다. 알죠? 3번 아이고 늙은 늙구렁이 같은게 결국 지새끼 앞길을 망쳤네. 나 같아도 당장 헤어지고 아니 그렇지 그 늙은 구렁이 볼 때마다 그 거지같은 말이 생각이 날텐데 그게 참아지겠냐고 기분 엿같지. 4번 아니 이게 뭐야? 미친건가? 그러면 밥을 같이 먹다가 할 말 없으면 쓴이도 전 남친 이야기 막 해도 되는건가? 어디 미쳐가지고 말같이도 않은 핑계를 대고 있어. 5번 추각을 보니까 내 역시 그럴 줄 알았다. 부모한테 제대로 사랑을 받아 자존감이 높은 사람은 역시 다르네. 이런게 딱 느껴졌어요. 애정결핍에 그지같은 남미세였다면 남자한테 가스라이팅 오지게 당해가지고 결혼하고 애 낳고 인생 종쳤을텐데. 끌 끌 끌 끌. 6번 야무지구만 조금만 있어봐 금방 좋은 짝이 나타날까요? 이상하죠. 이게 그런거라니까 자존감은 낮은데 자존심이 센 사람들이 딱 저래요. 잘못을 했으면 그냥 쿨하게 인정하고 비누미 안돼 사과해 물론 그걸 용서해주고 안해주는건 상대 마음이지만 이제 어쨌든 그렇게 해야되는게 맞아요. 처음부터 그렇게 지가 깔고 들어가면 밟힌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오히려 더 성을 낸다니까. 저런 것들이 발전하면 허언증되는 겁니다. 내 주변에 그런 놈 하나 있어요. 똑같아 하는 짓거리가. 그러니까 참 맞는거지. 감사합니다.